뚜루런, 뚜루런, 뚜루런 Flug 뚜루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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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뚤루런, 뚜루런, 뚜루런,甩뚠두루런 맵이 별로인데? 고래밥도 좀, 별로인것같고 대체 어디로 가야되냐? 여기 쓸 sewer 없이 불리태 Bitcoin 을 렛트 흐릿함 좋은 카드라서 먹긴 하겠는데 음 와 신경독이랑 능지랑 다줘 변화 고고고강 와 대박 장은아닌다 살아있는 출구탈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니 고마워요 사파이어 열쇠 스네골 이 집 굉장히 싸네 정밀 사기다 사실 사기아닌 뉴비들이 진짜 사기인줄 알라 펜초옥을 못가져가겠네 랜선 두개 쓰고싶다 정밀 이번에 거품없고 똥카드 됐자너 리은키키 악질인데 랜선 두개 랜선 두개 펜초옥을 아낄까 펜초옥을 아낄까 펜초옥을 아낄까 펜초옥을 아낄까 펜초옥을 아낄깍 킬 최하 게임 그건 재잔상입니다만 야 이거 뭐 3대장인데 아니다 잔상은 3대장까지는 좀 그렇고 일단 대장은 실체복발임 대장은 실체복발인데 옆에 두개도 좋다 사실 행융합망치가 사기카드인게 아닐까 풀은 열 수 있어서 저열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과로시가 무료로 포인트를 회수해주는데 정백어는건 손해지, 리은, 키키읏, 사일런트가 무료로 포인트를 회수한다고 키키읏, 아키키읏 아키키읏 뚜둔둔둔 뚜두둔 엘리트를 좀 잡으러 가자 어차피 망치라서 강화도 못하는데 엘리트기 하나, 둘, 셋, 네마리 되고 중간에 빠질 길도 있으니까 길은 괜찮다 겉무 좋은데 광화를 못해 곰무 좋은데 강화를 못해 고민된다 건물 집었다가 꼴바퀴에 건물불 나오는거 아냐? 하루이틀 그런것도 아니고 건물을 집으면 건물불이 나올텐데 그 왜 상향전 건물랑 어 그렇게 다음에는 어 거무지버프 작았네 이재빈 시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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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1막에서 궨전 짚고 강어까지 해놓으니까 궨전불 주자 이놈의 첨탑 뒷갈 1,2,3,4,5,6,7 시폭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나니아 끝났어 거둑 이제 간다 fond 반 재작 At 데다 넌 왜개 낯설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헤어진 대단원 난 이미 세댁 차렸는데 앗...먹을 걸! 으아아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 거무 플러스 달라고 못 알아들어? 알아들으면 주작이지. 사실... 제비... 벌써 두 장이나 있으니까 강화된 거 나왔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생기네. 근데 줄 때 넣어야 된다. 이게... 엔드다. 잠잠갓 첨젯 첨저 첨 첨 첨 정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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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정정 정정정 인몰몰몰 과연 정밀은 사기인가에 대해서 정밀단 모셔가지고 백분토론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정밀단 권위자를 모셔봐서 정밀단 해체되서 다 강화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서 저게 나와야 되는데 다 강화할 수 있는 카드가 다 강화할 수 있는 카드가 다 강화할 수 있는 카드가 눈물이 앞을 갈리는 거야 카드가 작은 거 맞지 이거 포션 써야되나 고민하고 싶었는데 당어도 몇 오르는지 애매해가지고 12오르는 아드레날린 연금 아드가 좋을까 연금이 좋을까 마따레날린 연금 먹었다가 소주 나오는게 아닐까 방울 땡 땡 땡 오예 이랬으면 연금이 좋았을수도 있겠다 땡 딱 빨빨빨빨빨빨l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발놀림 슬슬 나오셔도 되는데 이제 슬슬 버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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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 필요없는데 돈이 남네 그냥 펜터그래프다 싸갈까 아 붐맨깍이 아 아 아 아 아 야아 예시복이다 정말 감동적이다 팽이 맹단 시제 폭발 선녀갔다 선녀갔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시제 폭발 근신인가 개꿀잼 드립을 들은 사일런트 반사심경 버리기가 없어 요건 요렇게 하자 다음 턴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딨어 시제 폭발 1. 2. 6. 6. 7. 7. 8. 10. 연금이야 귓집비야. 귓집비가 더 나을 것 같은데. 황집비. 아 둘다 줌 안되다. 귓집비 포기하기 힘든데. 1. 찐. 1. 2. 2. 1.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탈출구 설치 신경독. 설치 행위라서 웬만하면 그냥 쓸 수 있어. 편집할 생각을 못했네. 탈출구 설치 신경독. 탈출구 설치 신경독. 교활한 포션. 다리 꺾기. 이거 약화 거는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잉. 46승 염주. 아 제발 님 이러지 마세요. 고맙소. 나한테 고기가 있었다닌. 아이잉. 의지가 차가운다. 아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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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가 나오나? 맞아보면 알겠어요. 아이잉. 아이잉. 나온다. 불쾌. 나이스. 아 펜타그래프네. 내가 사놓고 왜 까먹었냐. 그런게 한두갠가. 그러려니 해야지. 아이잉. 0x4. 너무 무섭다. 아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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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에 그냥 쓸게 나았을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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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코스트 견전 어쩐지 그리운 느낌 정리를 그냥 쓸까? 그냥 쓰고 때리는게 낫겠지? 1코스트 견전 에게 타 발 돌림이 없어서 이 고생을 하는 건데 정말 안타깝다 1코스트 견전 어저쎄 힘 0인데 왜 40들이죠? 2호 4회 2코스트 견전 2코스트 견전 4ce 2코스트 견전 퀴즈핏판정 이번에는 이득본 병승 심장한테 귀칫빛 잘못세면은 힘준에 올라갑니다 정말 공평한 게임이야 인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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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공인 인공물 물공인 인공물 물공인 퀴즈필을 도와줘요 됐어 고기각이야 퀴즈필의 사망각이야 퀴즈필의 사망각 포션을 빼야겠네 퀴즈필의 사망각 퀴즈필의 사망각 퀴즈필의 사망각 퀴즈필의 사망각 근데 민첩도 없고 제비가 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발놀림 먹어야겠네 발놀님 나 왜 발놀림 안주냐고 거무야 유독이야 거무야 유독이야 자상도 없는데 포션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퀴즈필의 사망각 퀴즈필의 사망각 퀴즈필의 사망각 퀴즈필의 사망각 퀴즈필의 사망각 강철의 정수 너무 하찮아 보인다 도움이 될까 이게 퀴즈필의 사망각 퀴즈필의 사망각 퀴즈필의 사망각 뉴킴 따라서 많은 게 바뀔 것 같아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망단이 아니라 건물을 들고 갈 걸 그랬네. 갓방 이름수 아잇 잠깐만 괸전 아이 늦게 나온 거보다는 빨리 나온 게 좋은데 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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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클리어했다고 봐야 능지 플러스 1코 암 이 이 이 로 로 어..좀.. 좀 그러네. 야, 퍼플 때 이거 써야되네. 가슴이 안녕히 오신데. 가슴이 diu. 꺄우우우우우우우우우아 야스는 정말 좀 피하고 호수님 approach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분위기 쌓여진 점탑. 충분히 깰 수 있는 덱일 것 같은데. 어차피 가고 잘 건데. 저거라도 좀 죽일 수 없을까? 딜이 안 나온 눈에 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어이가 없는 일인지. 아까는 이때 유령 영상이 없었어가지고. 고동딜 두 배로 맞았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고동딜은 일단 적게 맞는다. 절반이 절반. 그리고 틀트러스. 젤리. 그동안은 또 연유하여. 다시 한번만에 하나씩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이 뜨려야 된다. 그리고 젤리. 이렇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삐 아 화상 미쳤나 생존자로 버리면은 그래도 1뎀인데 이러면 잡나? 다음번에 화상 안 잡힐 거 아니야 아휴 얼둔이 있었다면 이 모든걸 예측할 수 있지 않았겠지 아마? 와 얼둔사기다 포션에 민포 들고 왔었었는데 민포 있지 않았나 어디서 빼먹었지? 민포 있었던건 저번판이었나? 이겼지만 졌다 아 충분히 잡을만했던 덱인 것 같은데 엄청 힘들게 이겼네 아 이제 사실 진거지 진건데 그냥 이런 미래도 있었다 아니 봐봐 엘리트를 4마리를 2막에서 4마리 3막에서 4마리 잡은 덱인데 헤드 꼬인 거 아닌가 가까봐다 PAR 분석에 5% 글쎄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